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아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남성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오전 10시 27분쯤 이 대표에게 다가가 휘둘렀고 인근에 있던 당원과 경호 인력에 의해 제압됐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의자의 당원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안 좋은 정치 테러가 발생했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비연하고 이번 기회에 정치적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.